로우 리뷰를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면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여기 있는 이거 쓰시면 편하거든요 일단 저거 코드 카피하고 파일 만듭시다 web.html web.html 파일 만들고요 그 다음에 doc type html head까지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저기 있는 이 파일에서 이게 rawdb의 파일이고요 rawdb는 raw-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필요하고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라고 해서 웹 브라우저에 클라이언트 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비교적 최신 기술을 핸들링하는 그런 파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컬 스토리지에 db라고 하는 저걸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개념을 아무튼 db라고 하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라는 뜻이고 그것을 raw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rawdb를 만드는 거기에 인자로 주면 나는 로컬 스토리지에 db에다가 rawdb의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그리고 db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그 rawdb를 제어하겠다 라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우리 웹 서버를 킵시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파이썬에 my m simple http server 엔터치면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웹 서버에 의해서 현재 디렉토리가 웹 서버에 다큐먼트 루트가 돼요 자 localhost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웹 서버를 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web.html 이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웹 페이지가 이렇게 열리죠 자, 이때에 저는 지금 크롬 개발자 도구를 쓰고 있거든요 이때에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를 키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그중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항목으로 가면 스토리지 중에 로컬 스토리지 그리고 밑에 있는 주소를 선택하면 여기 있는 db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저 db가 왜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코드가 딱 실행되면 우리는 rawdb를 통해서 로컬 스토리지에 이 db라는 이름의 키에다가 데이터를 앞으로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얘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오셨으면 잘 따라오셨고요 웹 브라우저와 이제 node.js가 똑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통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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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